네, 가운데에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네, 룬웨이트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룬웨이트 공식 포즈로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곡 포즈, 윗 포즈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W를 형상화한 윗 포즈입니다.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랑의 하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좋아요.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또 다른 하트. 하나, 둘, 셋! 네, 이번 앨범의 어웨크닝인데 우리 일깨우는 포즈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일깨워드리겠습니다. 어웨크닝! 네, 감사합니다. 개인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씨, 리더죠?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랑 리더, 팬분들에겐 우리 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진수씨입니다. 자,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다음은 칼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포인트앞고 동작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또 위베 포즈도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시 힙합 고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하예씨의 포토타임입니다. 다음은 타쿠마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위베 포인트앞고 동작 포즈 하나, 둘, 셋. 엄청나요. 여러가지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기여우 타쿠마씨 사랑의 하트입니다. 보라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우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포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손 인사도 부탁드리고요. 또 포인트앞고 동작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또 위베 포즈도 부탁드리고요. 네, 한 분 한 분 기자님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준우씨. 다음은 도연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받아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위베 포인트앞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팬분들에게는 또 도장님이라는, 도연 왕자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안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위베 포인트앞고 동작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정말 멋있는 얀자님.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하트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지윤오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또 위베 포인트앞고 동작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멋있네요. 또 다른 포즈, 아우,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또 웃으면서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베 또, 아우, 네, 볼아트. 막내기의 볼아트입니다. 아우, 여러가지 준비했어요. 여러가지 포즈 마음껏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베이비.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shop